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분들에게는 늘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울림 작가의 교문 3. 2.는 투자 2.의 법칙 3. 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돈이 돈을 번다는 진실 혹은 거짓말 저자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끄르릉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고 살며 투자문만 넉넉히 있으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요. 여자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자에서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지식과 경험, 시간과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 하지요. 돈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과거에 공매에 참여해 24평 아파트 5채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그 아파트 내내 실세는 5천만 원이었는데 부동산 격리가 좋지 않았던 이유로 한 채당 7200만 원 정도로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하지요. 투자금에 충분하지 않았던 저자는 대출을 최대한 이용했는데 낙찰가의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세의 80% 수준에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지요. 수리를 깨끗하게 해서 월세를 놓았고 5채 모두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한 채당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지요. 초기 투자금이 1700만 원이었는데 임대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니 한 채당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은 겨우 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월세 45만 원을 받아 대출이자로 25만 원을 내고 나면 나머지 20만 원은 보스라키 저자 수입이 되었지요. 투자금 200만 원에 월 수익이 20만 원이니 연수익률은 120%였습니다. 저자는 이런 수익률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지요. 5채를 합하니 총 10만 원 투자금에서 한 달 순수익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지요. 정작 큰 수익은 몇 년비에 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자 20현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요. 이 아파트 매그마는 순식간에 저자가 산 가격에 투자를 넣어서었다고 합니다. 실제 투자금은 고작 천만 원이지만 월세로만 천만 원 이상이 들어오고 했으며 시세 차익값도 몇 억이 들었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레버리스 효과라고 합니다. 2013년에는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있는 신축 상가를 공리를 통해 1원을 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1억 9천만 원을 매출이 좋았다고 하지요. 매비가가 역원인데 매출이 1억 9천만 원이라니 그게 어떻게 금했을까? 라고 합니다. 그만큼 싸게 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지요. 9년 가격 얻이던 이 상가는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도 감정가격이 4억 원 이상 나왔습니다. 등기를 하고 프랜차이즈 수학 1번에 이대를 주었다고 하지요. 이 차이들에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올세 18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대 계약을 마치고 난 이 저자에게 어떤 돈이 3천만 원이라 생겼고 대출이자를 내고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순수익이 남았다고 하지요. 이 투자를 하고 난 뒤 저자는 확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지요. 이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돈 버는 기회를 보는 문이라고 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1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버는 것이 좋은 투자라고 믿습니다. 즉 그대로 저자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요. 물론 이때 만기때도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르는 것은 액시 중에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역전세 낙으로 난폐에 빠지는 일이 없다고 하지요. 여자는 투자해서 자본금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지나간 자리에 앉아 그때 돈이 있었더라면 하고 한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부족했던 큰 돈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 또는 실행력인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그러니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진 돈이 부족해도 내 기회를 살피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 그때 공부하고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요. 돈이 없다고 한 탓할 일이 아니고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또 하나의 방법은 경매라고 하지요. 경매를 잘 이용하면 일반 매매와 비교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매매와 비교하면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적은 편이라고 하지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다면 경매의 장점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자는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 매매로만 접근하는 경우와 경매와 공매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근본적으로 수익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지요. 굳이 비교하자면 전쟁터에서 통만 들고 싸우는 경우와 총뿐 아니라 칼, 수류판, 연막판 등을 모두 갖고 싸우는 경우라고나 할까? 라고 합니다. 그러므나의 상황과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요. 여자는 돈이 부족한 것은 공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교훈에서는 꼭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길을 보는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금을 전부 투자하는 방법보다 내 버릇이 효과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돈이 부족한 사람은 경대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런 대출이라는 뇌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투암은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경락장룡 대출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매입 방법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낡이에 적합한 투자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경매 관련 책을 구입하여 먼저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대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매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과 여의를 가진다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